레인보우 브릿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모입니다 지금부터 저희의 꿈이 시작된 곳 레인보우 브릿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볼까요? 레인보우 브릿지 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레인보우 브릿지 הन이랑 install 트랩이 라이프 백일 날짜 세기 왠지 유지해 나 요즘 스타일 화사하게 스마일 레디 우리는 캔디 서서히 녹여먹는 맛에 영내를 원해 사랑의 정의를 왜 이나 이에 정해 좋잖아 설레 여러분 잘 보셨나요? 보신 것처럼 레인보우브리즈는 국내외 아티스트분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회사입니다. 네, 레인보우브리즈에서 여러분들도 글로벌을 다뤄 거는 아세요? 네, 저희 마마도 이곳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레인보우브리즈 화이팅!